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천만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을 신규 출범했습니다. 복지회는 오늘 스타 강사 김민정 씨를 아너스 클럽 1호 가입자로 위촉했습니다. 복지회는 최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로열 아너스 클럽과 구분된 새 고액 기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. 복지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소외 아동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, 조소득 노인이 겪는 문제의 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.